이중시전이 아니라 두장변화와 규준 하열 pp 보통 찾으러 간다 보통 대기방 고대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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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통 주만됨 진짜 고통받으리라 제가 대신 받으면 안될까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차에서 제일 온도가 낮은 곳은? 가운데 왜요? 차가운 데라서 해드렸습니다 해드렸습니다 도전 차가운 카드가 너바다 차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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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 지불 맞다죠 지불 개좋음 신차 지누아 선 바짝 빡치는데 진화 넣을까 하필 피피 땜에 지불 못쓰겠네 신차 지고 자 룰룰룰룰룰룸 9,7 심욕 어... pp랑 지불만 따로 잡혔어도 자자 안자도 잡을 것 같긴한데 첨탑 등반 잘되라고 비는 의미해서 잤다 등반 잘되게 해주세요 바다와 마롱립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제물 포식 아 이 제물을 하고 싶은데 포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는 누가 채워 아 그냥 이 제물 할까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호호호호호 아 그냥 트럴되 재미있어서 자꾸 고르는 것 같네 즐거우면 오케이 아닐까 화장,사혈,박치기 가챠 중독 가챠 중독 맞는 것 같은 공짜 가챠 아스트롤랍의 성능도 그리 나쁘진 않아서 공짜라서 진짜 혜자네 아 혈 왜 이렇게 많아 피 그만 빼 강호 어차피 이상한거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제거만 하면 안될까 아니야 디자이너님 못믿어 괜찮은데 수비 들어간거보다 100배 났네 역시 탑 클래스 디자이너님 아니 재물만 써도 피가 줄줄 달네 치킨 굽는 아클 과염 장벽으로 구운 치킨 슬더스 오렌전통 강타 박치기 아쉬 어어 thé 냠냠 아까 다짐 6 이도류 pp 이도류 pp 이도류 포식 여기로 가야될 듯? 여기 죽겠는데 아아 어허 헐 이도류 도와서 엔드 포식가아 아아 아아 자아.. 냠냠 아니? 세트메뉴 왜 따로줌? 나 다 먹으면 이기는건데 피기도 높은거 먹자 피기도 낮은건 나중에 또 나오겠지 뭐 안나오면 쏠 수 없고 야채도 챙겨먹는 아클 예엠쥬 곰부림에 간다 다 먹으면 애드 똥망 랜도 넣고 60체력이면은 아슬아슬 하겠는데 pp라서 잡긴 잡지 않나 랜싱 랜싱 는 랜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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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번 먹엉. 한개 돌파. 자신 없는데. 그냥 이돌이랑 pp만 잘써. 한개 돌파. 한개 한개 돌파. 왜 먹질 못하니? 숯돌 부 칼 호식 플러스 좋고요 이거 좀 작업 좀 써야겠는데 아 뭐가 이렇게 안 나와 오토바이 오토바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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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먹어? 이걸 못먹네 싸당 가리케이드 가리케이드 발굴 있으면 나중에 사신 먹었을때 떡상하는데 역시 발이 타락 무광각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발굴은 집자마자 바로 잼을 쓸 수 있고 발이는 계속 안좋다가 나중에 무광각 나와야 도움이 될텐데 룬괴 룬피 전장 전장으로 지옥불보험 지옥불보험 그냥 죽여 아닌가 죽이란다나 그냥 그냥 대충 집을 쓸라 했는데 방법이 있네 타락 쓰면 못먹을거 아냐 아리나 갖고 와봐 이거 포식으로 이 돌포식으로 세 마리 다 먹어야지 이 돌포식으로 지옥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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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효 맛있겠다 지옥불보험 흠 좋아요 옴 옴 이거는 이거는 룬피라서 못 잡진 않지. 못 잡진 않지만 아프고만 어떻게 먹는 거지? 이 괜찮은가? 이가 깨시로 돼 있는 거 아님? 이독제독 못 잡진 않았지만 너무 아프다. 아 하열님 잘가요 하락 나중 했을걸 어휴 뭐야 저거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2번 전투 망했네. 스파게티 먹었다. 스파게티 먹었다. 스파게티 먹었다. 스파게티 먹었다. 스파게티 먹었다. 가지 않는다. 숭고해질 것이다. 숭고램지 몸박이다. 비행기다. 화상이다. 으이그 화상아. 반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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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쉿 값 여밍 물카 지금 주면 어떡했음 난고나 극복 룬피라서 좀 그렇긴 한데 지금 물조약 두개만 남았을때 저거 있어야 개똥망 물두약을 돌리기 위해 물두약을 돌리기 위해 난관이 필요했다 난관이 필요했다 사열 쓰면 잡을수도 있을건데 굳이 잡을 필요까지야 오 힐 안서도 잡겠는데 응 기생충 광기 광기알만한데 근데 안해도 되잖아 아 근데 항어도 올리려면 필요한가 근데 사열 쓰면 되잖아 쓰레기 이벤트 체력 7이나 깔네 쓰레기벤트 체력 7이나 깔네 바락을 쏘야돼 바락을 쏘야돼 바락을 쏘야돼 바락을 도룹 사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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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광각만 떴어도 이지게임이 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와중에 치킨을 챙겨 먹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파이얼 쓰면 확실히 잡겠지만 안 써도 잡겠지? 싸요리 싸요리 결국 사혈 말고 믿을 수 있는 게 없네. 인공물 2개 인공물 2개 인공물 2개 인공물 2개 인공물 2개 앗 하얄 제공물 2개 ulousl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적 아님. 무적 아님 보다 기사 회색 넣는게 맞겠지. 난관기사. 이딴 쓰레기 핸들을 봐나. 무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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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적 남은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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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